아 이거 단축기 바뀌었나 이거? 테란 단축기 바뀌었나요 이거? 단축기가 내 옛날에 쓰던 단축기가 아닌데? 아 단축기 이거 바뀌어가지고 게임 못하겠네? 투전 아제토스 아제토스 좋은데 아제토스 좋다 같은 아제면 반응 속도가 느려요 상대가 아이 지지 아니 인사는 좀 하고 시작하자 아 너무하네 진짜 인사 정도는 하자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자 여러분 집중할때는 1가지 껍데기가 초속 1765kg로 얼굴에 부딪혀서 존재합니다 이 모니터가 멀어서 안 보여서 존재합니다 3. 이어폰 안 좋아서 존재합니다 포함 감사합니다 지금 사운드가 쌓뿔이 별로 안 좋다 슈퍼채팅 2천원 감사합니다 자 갑시다 3판 연속 고스트로 핵 쏴서 상대방 나가게 만들면 5만원 갑니다 아 예 후원 감사합니다 공짜네요 거의 뭐 꿀 미션이네요 예 감사합니다 이거 일단 테란으로 공방이거든요 공방 이기면 10만원입니다 10만원 미션 자 그러면 저거까지 핵 쏘 핵까지 쏘면 얼마야 15만원인가 슈퍼채팅 2천원 감사합니다 쉽다 쉽다 지고 싶다 에? 테프전 지나요? 에? 지금 상대 프로토스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 정말 죄송한데요 정말 죄송한데 테란 이 앞에 방송할 때 한 번 했구요 정말 오랜만에 하는 겁니다 정말 진짜 그거 조금 그거는 알아주세요 정말 화면 잘 나오죠? 소리 잘 나오죠? 잠깐 이거 거북목 되겠다 아 모니터가 머니까 모니터가 머니까 거북목 되겠다 계속 아 네 아 후원 감사합니다 예 아 모니터가 멀어가지고 아 거북목 되겠다 거북목 되면 뒷목에 신경 눌려가지고 반응 속도 느려지거든요 APM하고 자 상대 토스면 뭐 해야 됩니까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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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해둔 거 있죠? 저는 게임 들어갈 때 이미 전략이 머릿속에 다 그려져요 기다리세요 아 요즘 트렌드에 맞게끔 할게요 요즘 스타트렌드 아시죠? 지금 출발 너무 좋은데? 이겼다 됐다 이겼어 출발 좋다이 자 진럿이 들어오더라도 방어가 그냥 기본적으로 다 될 수 있는 그런 느낌 자 좋아 APM은 한 200 정도? 고수들은 거의 한 200대를 많이 하죠 자 갑니다 잠깐만요 가스루 자 이렇게 해놓고 내려가서 일꾼은 쉬면 안되는거 아시죠? 그정도는 뭐 알거라 생각합니다 정찰 오 투게이트 이겼다 이겼어 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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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겼어 상대가 좀 째네요 째째나 좀 많이 째네 저러면 안되는데 적당히 째야되는데 저러면 힘들어요 다시 한번 더 갑니다 자 여기서 정찰을 허용하면 안되겠죠 마린으로 기본 아 너무 오랜만이네 자 여기서 바로 정찰을 허용 안하는 센스 보이죠? 절대 허용 안합니다 자 이겼다 됐다 이겼다 어 진로 두 마리네 좋아 됐어요 안전하게 갈까? 안전하게 갈게요 안전하게 괜찮아요 저런거에 휘둘리면 안되요 자 괜찮아요 안이들립니다 괜찮아요 자 탱크 한마리 뽑구요 괜찮아요 괜찮아 괜찮아요 자 SCV 한마리 살려주면서 다시 자 컨트롤 마이크로 나오죠 자 괜찮아요 탱크 나오면 어떻게 되더라 괜찮아요 잠깐만요 잠시만요 잠깐만요 잠시만요 누구세요 누구세요 아 방송도 껐다고 방풀 따위 절대 안한다 알겠다 알겠다 그래 가자 초보 맞지? 초보 맞아 안 맞아? 어? 초보 맞냐고? 초보 맞아? 대답을 해 야 초보 맞냐고 대답을 해 아이씨 방송 꺼네 좋아 좋아 간다 자 갈게요 아이씨 자 갑니다 자 느낌 좋다 아 나 열한시 싫어하는데 자꾸 열한시만 나오네요 아 열한시 이 자리 제가 싫어해요 뭔가 막혀있는 느낌 시스템상 11시가 원래 안좋아해요 시스템상 자 아까같은 그런 실수 안할게요 어쩌다 한번씩 하는 실수거든요 초반에 쪼끔 집중합시다 SCB 준비 완료 스 투원이요 투원 국민맵 아입니까 이거 투원 정식맵입니다 정식맵 아시죠 정식맵 같이 여기서 여러분 그리고 그다음에 지금 제가 순간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이 이것을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상대 토스입니다. 이 판 이기면 10만원입니다. 자 상대 정찰 안할게요. 제가 자원이 조금 늦게 캐는 감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정찰하면 저요. 정찰 안합니다. 가스 빨리 캐면서 플레이를 해 줄게요. 이거 보신 분 있나 모르겠네. 프루크 리그에서 한 번씩 나왔었거든요. 아 정찰 왜 안하냐고요? 그런 얘기 하지 마라니까 제 전략입니다. 제 스타일이 있는 거예요. 화 많이 납니다. 지금 서운하네. 자 됐어. 자 여기서 한 마리만 빼주고요. 아시는 분 있을라나 모르겠네. 이 전략. 아 서플 너무 막힌다. 초반인데. 이게 약간 아 실수인데. 서플 너무 막힌다. 지금 출발 좋아요. 출발 좋아요. 출발 좋아요. 아 뭡니까? 저벌자님. 예? 미션요? 잠깐만요. 세 번 승리시 5만원. 아 감사합니다. 됐다. 이거 이겼다. 자 아 그냥 당황요. 지금 상대 당황 중요. 아 씨 저거 미션 본다고. 잠깐만요. 아 미션 본다고. 아 씨. 왜 당황했니? 당황했나? 그냥 당황해버렸나? 당황했나? 자 뒤로 살짝 빼주고요. 30대모르트를 tastinglicare. Longogue Have fun. To be finished. 전투 준비 완료. Longogue Have fun. 아pen back into tab. 싸이지 asynchronous. 시위바이벌 준비 완료. 무시 puisqu'yeah. 알겠습니다. 훠 전투 준비 완료. 자 가자. 빨리ynay. 아... 아 이거 단축기 바뀌었나 이거 테란 단축기 바뀌었나요 이거 단축기가 내 옛날에 쓰던 단축기가 아닌데 아 단축기 이거 바뀌어가지고 게임 못하겠네 단축기가 이렇게 바뀌어버리면 안되지 아 단축기 다 바뀌었네 아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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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요 몰래 멀티를 한번 해야되나 정찰 좀 하고 갈게요 상대의 멀멀 체크해도 되거든요 이렇게 하면서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시야 상당히 넓어졌어요 아니 제 지금 APM 속도 안 보여요 APM 속도 아 확장 있고 오케이 됐다 이겼다 지금 확장 한 개밖에 차이 안나요 토스랑은 한 개 차이 나면 이겨요 어차피 못 들어와요 우주방어 하면 돼요 자 어차피 못 들어요 자 정신 못 차리죠 지금 이겼다 하하 진로 들어와봤자 공간이 없어요 공간이 없어요 종이 하는데 탈근 CCP 주방 refers 밀려봐 turn 엔젤! 알겠습니다.. 정리하시기 으악! 으헤헤ㅋ 에헤헤헤ㅇ 아아 진짜 아 진짜 대란못하겠다 아니 들어보세요 제가 왜냐면 고생했습니다 고생했고 일단은 지지왜 안치냐 매너가 안좋다 킹오버할때도 지지안칩니다 저는 그런거 안합니다 그렇다고해서 제가 상대한테 매너를 안좋게 그렇게 생각하질 않아요 무슨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제가 예전에 스타로 길드 생활할 때 20대 초반에 그때 한창 스타 잘할 때 그때 주종이 저그였어요 제가 테란을 잘 못한다니까 제가 테란을 너무나 냈어요 진짜 미션이 테란으로 10만원이잖아 어떻게든 이겨야지 무슨 길드요 이거 길드 있어요 길드 저그 할 때 저 테스트 보고 들어갔습니다 길드 뒤집든 내 편의를 놓을 수 없을때 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